연초부터 치솟은 물가가 2분기를 맞이했지만 좀처럼 진정되지 않은 모습입니다. 금사과로 불리는 사과 등 과일을 비롯 채소류 가격 급등이 소비자 물가를 견인하고 있는 탓인데요. 2일 통계청이 발표한 사물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3.1% 올랐습니다. 특히 농축 수산물이 11.7%로 지난 2021년 4월 이후 2년 1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며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도 한결 커진 상황인데요. 이 가운데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이커머스 업계 신선식품을 찾는 수요층이 증가해 눈길을 끕니다. 그간 신선식품 카테고리만큼은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채널에서의 강세를 보인 바 있는데요. 오랜 기간 지속되는 고물가 기소가 신선식품의 온라인 시장 침투를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뉴스토마토 이주희입니다.